지난 시간에 그 유튜브 앱에서 이 플러스를 누르고 쇼츠 동영상 만드는 법 이거 눌러서 하는 법 배웠잖아요 이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더 쉽게 자기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업로드 쇼츠 그 영상으로 업로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제 자기 핸드폰에서 이제 카메라를 누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어제 산 건데 화이트 그린이 에 대한 영상을 쇼츠로 찍어 볼 건데요 쇼츠 영상은 10초에서 60초 이하 무조건 60초 이하의 이 세로로 찍은 영상이면 모두 쇼츠 영상으로 이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 60초를 넘으면 안 되고 이게 세로로 찍어야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내가 음악 없이 이 다육이를 설명하는 영상만 넣겠다 한 30초를 2번 내가 30초에서 60초 동안 그 음악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음악이 안 들어가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그 제 말이 들어가게 쇼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1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카메라를 두시고 동영상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세로로 찍으세요 제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록 수민 입니다 오늘 제가 쇼핑 했어요 프리스마스고 해 가지고 어 미리 이렇게 시켜 봤는데 며칠 전에 도착한 다육이 들이에요 자 요거 화이트 그린이 어 요거 너무 사고 싶더라구요 어 요거 매직잼 골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 봤어요 제가 1번 세로 영상을 찍어서 바로 어 유튜브에 올려 보는 거에요 자 영상을 여러 개 찍으셔도 되요 뭐 30초 이상 어 60초 이하로 유튜브 앱을 들어가세요 플러스를 누르세요 어 쇼츠 동영상 만들기 요 아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흔들리니까 여기서 요거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15초 동영상 만드는 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이거를 누르지 마시고 요기 요기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제가 방금 찍은 영상이 이렇게 여러가지 영상이 오는데 여기서 어 이게 1분이 넘어갔네요 1분이 넘으면 어 쇼츠가 안 되죠 눌러서 어쨌든 세로로 된 영상이고 자 여기 쇼츠 동영상으로 수정 수정이 있어요 제가 1분을 모르고 넘게 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세요 그럼 여기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60초 이하로만 하면 되요 자 소리가 들리고 요거 조절해 보세요 어 앞에를 자를 수는 없겠네요 그럼 뒤에를 무조건 잘라야겠어요 뒤에를 요거를 그만큼 들어보면서 잘라 보세요 들리죠 요 발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앞을 자르시던지 뒤에를 자르시던지 두가지 방법이에요 무조건 어 60초 이하로 해주세요 저는 요렇게 48초 어 30초로 해볼게요 30초로 할게요 할게요 40초 한 다음에 여기 다음 다음을 누르세요 그럼 뭐 사운드 텍스트 텍스트 필터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넣는 방법 알려드렸죠 요걸 아무거나 꾸며서 한번 해보시구요 다음 누를게요 그럼 이제 동영상에 올려가요 그럼 제목 여기다 1번 예문 1번 예문 이렇게 할게요 이거 와서 한번 봐보세요 그 여기서 공개 상태에서 공개를 누르시고 예약 예약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약을 어 여기 날짜가 있죠 1월 2월 뭐 아무 때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영상을 안올리고 여기서 여러가지 쇼츠를 어 제가 뭐 하루 시간 내가 지금 한 10개를 찍어 가지고 올리는데 하루만에 다 올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요렇게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올리는 거에요 제가 27일로 예약할게요 확인 여기서 오전 오후 선택하시고 저 오전 10시 확인 누르세요 그럼 이 날로 지금 계시는 지금 계신데가 되는 거고 예약은 이 날로 예약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 업로드 아동용 아님을 꼭 확인 하시구요 동영상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영상 업로드된 거에요 그럼 제가 선택한 날짜에 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자 1번 예문 이었구요 자 2번 2번 노래를 넣고 내가 말은 하지 않고 다육이랑 음안만 넣는 것 해 볼게요